터블드가 이렇게 시작해? 오! 누르면 빨리 달려. 그 대신에 스테미나가 다네. 크리티 스피드 업 더 히어로. 히어로는 안 죽나? 어? 여기 뭐가 있다. 보석이 올랐어. 천천히 이거 모으라고? 아니면 이런걸로도 현질 할 수 있고. 화면이 안보여. 마우스로도 이거 해줘야되네. 무기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. 그래도 애들이 막 기다려주네. 탁한 애들이요. 순서를 지키네. 3마리만 더 잡으면 된다. 업한다. 탁 탁 탁 탁. 그러면은. 아 이거를 눌러야 되는구나. 힘. 힘차. 어. 마법 쪽인거 같은데. 힘 부터 찍어보자. 어 뭐야. 아. 어 게임을 잘 만들었는데. 그냥. 멍쩔이면서 하기 좋겠다. 강화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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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찍먹은 이정도면 된거 같은데. 무료 게임이고. 시간 버릴때 괜찮겠다 이거. 문 닫고. reek. 수요.